2번? 아 벌써 흥미를 잃었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자 우리 권희는? 아 좋습니다. 여기 흥미 너도 같았니? 그 마음을 잘 읽어줘. 요즘에 3번도 참 많고. 그죠? 잘 오셨어요. 이 7가지가 우리한테 오는 분들의 특징이에요. 자가진단. 자 난 스스로 일어난다. 자 권희랑 채민이. 아 정직해서 좋다 너 진짜. 나는 주 1회에서 설거지. 오 진짜? 오 좋습니다. 음수. 음수 버릴 수 있니? 오 잘하셨네요. 아침에 깨운 것만. 저희 어머니가 분무기나 나팔을 썼어요. 아주 좋습니다. 식물 같은 기분이 들어요. 좋아요. 분무기. 좋습니다.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.